거봐, 나오니까 좋지? 캠핑은 아이두젠, 차박도 아이두젠! 오늘은 휴대성과 활용성을 극대화하여 작업 현장이나 캠핑장에서 최적의 사용감을 자랑하는 전기릴선 아이두젠 디자인 전기릴선 4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이즈는 가로 22.8cm, 세로 14.8cm, 높이 29.9cm이며 무게는 약 2.65kg입니다. 연장선의 최대 길이는 20m이며 전선을 완전히 감았을 때의 정격은 4A 250V이고 전선을 완전히 풀었을 때의 정격은 12A 250V입니다. 휴대하기 부담없는 컴팩트한 사이즈와 넉넉한 길이의 연장선으로 일상생활, 캠핑, 공사 현장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아이두젠 디자인 전기릴선은 공간 절약형 디자인으로 제작되어 휴대가 간편하고 사고 콘센트로 설계되어 다양한 전기용품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릴선 전면에는 회전형 줄과 함께 손잡이가 탑재되어 있어 풀었던 전선을 회수할 때도 엉킴 없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릴선을 사용하다 보면 전기 화재 사고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아이두젠 디자인 전기릴선은 전기 접속부뿐만 아니라 케이스까지 고품질 복합난연 폴리프로필렌 재질을 사용했기 때문에 전기 접속부는 750도, 케이스는 650도까지 열을 차단할 수 있어 화재 걱정 없이 안전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도율이 뛰어난 황동수재 접지를 사용하여 안전성을 높였으며 환풍구 형태로 디자인된 방호 커버가 내부의 열을 외부로 통기시켜줘서 공기순환에도 탁월한데요. IP44 등급의 방호 커버는 눈, 비는 물론 먼지로부터 내부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물질이 유입되기 쉬운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릴선 사용 중에 콘센트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시스템으로 빨간색 차단 해제 스위치를 눌러주면 다시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두젠의 디자인 전기릴선 4구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휴대성을 극대화한 컴팩트한 사이즈와 높은 안전성으로 어디서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전기릴선입니다.